네 그럼 이번 100강에서는 단추의 코드 스케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추에 다이어토닉 코드를 미리 적어놨는데요. 이건 예전에 했던 내용인데 73에서 74강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이어토닉 코드에 맞는 스케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1도에서는 네 가지 스케일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코드에서 확인을 해보자면 그 1도 마이너 메이저 세븐 얘가 멜로딩 마이너 스케일이랑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에서 나온 코드죠. 그리고 1도 마이너 세븐 같은 경우가 네 네 네 네 네 에올린 스케일이죠. 그리고 마이너 6는 네 도리안 스케일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멜로딩 마이너, 하모닝 마이너, 내추럴 마이너, 도리안 스케일 4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도에서는. 그리고 마이너 세븐 플랫 파이브 코드에서는 로크리안 스케일을 사용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마이너 세븐 플랫 파이브 코드가 있죠. 역시 로크리안 스케일을 사용하겠고 마지막에 보니까 디미닛이 세븐 코드가 있잖아요. 디미닛이 스케일을 사용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거는 평행장조에서 평행장조에서 5도 세븐이죠. 도미넌트 세븐 스케일 도미넌트 세븐 코드 평행장조에서 그래서 얘는 믹솔리드 한 스케일을 사용하겠고요. 그리고 마이너 스케일에서 많이 사용하는 코드인데 마이너 스케일의 5도 세븐 코드 예 이런 코드요. 하모닉 마이너 퍼펙트 피플스 빌로우라고 읽습니다. 코드 스케일 이름이 좀 길죠. 예 많이 사용하는 스케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오니온 스케일 얘는 도리안 스케일 얘는 니디안 스케일 이렇게 코드 스케일을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특수한 코드로 분류되었던 애들이 있잖아요. 그 2도 마이너랑 2도 마이너 세븐 같은 경우에는 프리지안 스케일을 사용하고요. 5도 마이너랑 5도 마이너 세븐 같은 경우도 프리지안 스케일을 사용합니다. 얘는 믹솔리디안 스케일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멜로딩 마이너 스케일에서 비실형적인 코드로 제외됐던 코드가 있었잖아요. 이 코드 이 코드는 플랫 4도가 3도라고 보고 이렇게 이렇게 이 코드를 보고 스케일은 Altitude Scale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단추의 코드 스케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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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